Q. 연예인이 보고 싶어요? 왜 연예인이 보고 싶어요? 멋있잖아요. 저는 연예인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. 어떤 게 멋있어요? 항상 웃고 제가 항상 웃고 보면 또 감정 표현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요. 일을 하면서 맨날 일을 하시면 자기 슬프면 울 수도 있어야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도 너무 멋있고 계속 연습하시는 것도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과 댓글을 받을 텐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저 MBTI 완전 파워여서 그런 거 즐겨요. 그렇죠. 그럼 반대로 지금 뒤에 있는 저분들은 네. 무슨 생각으로 나왔을까요? 부산에서 올라온 소녀 한 명이기 때문에 딱히 그냥 퇴근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착한 분들이시면 그래도 조금은 즐겁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요? 약간 인신공격이나 혹시 제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뒤에 분들한테 당연히 의도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상처드리면 좀 걱정이에요. 욕하고 그러실까봐 혹시 뒤에 분들만 괜찮으신다면 사인도 받고 싶고 귀찮으시면 안 해주셔도 되고 만난 거 자체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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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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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